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꼭 해야 할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겠죠? 수업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제 시간에 듣도록 하세요. 영어 공책에 수업 날짜를 꼭 기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과제는 수업 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등교 수업 때 질문해 주세요. Open your English notebook 함께 오늘 배울 내용 체크해 볼게요. July 22nd 오늘은 7월 22일 Wednesday 수요일이고요. 첫 번째 동영상 두 번 보기 할게요. 새 단어와 표현 듣고 따라하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새 단어와 표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듣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어 책 90에서 91쪽 오늘도 듣고 말하는 부분이 많으니 많이 듣고 따라해 주세요. 레슨 6의 주요 표현들 다시 한 번 볼게요. Today's expressions 외모 묻고 답하기 배웠던 것 기억나죠? What does he, she look like? 그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여기에서 does는 원래 모습이 do였지만 무엇 때문에 does로 바뀐다고 했죠? 그렇죠? he, she 때문에 모양이 does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녀는 푸른 눈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has가 he와 she 때문에 원래 have의 모습에서 has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을 묘사하는 표현 he or she is wearing blue pants 그 그녀는 청바지를 입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동사는 wear 이었는데요. 입고 있다 라는 표현은 wear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몸에 부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 wear 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자, 쓰다 모자를 쓰다 신발을 신다 가방을 메다 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사가 다르지만 몸에 부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wear 하나로 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예수로 들었던 문장은 뭐였죠? 그렇죠? 그 사람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 he, she is wearing a red hat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요 단어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repeat 1. I 2. Pink 3. Brown 4. Short 5. Curly 6. Over 7. Wear 8. Worry 9. Student 10. Airport 11. Glasses 12. Beautiful 12. Beautiful Open your English book page 90 to 91 90에서 91쪽을 펴주세요. 오늘은 Real Talk 부분 실생활의 장면을 보며 대화를 듣고 말해봅시다. 먼저 대화를 듣고 대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대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Talk Together 부분을 함께 듣고 따라하면서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을 묘사하는 말을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듣고 흘리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리를 내서 따라 하셔야 돼요. 12. What are you doing here? I'm waiting for my cousin. We're going to visit our grandparents. What does he look like? 12. He has short brown hair. 13. He's wearing glasses. 14. Is that your cousin? 15. Oh, yes. How was school today? 16. It was good. 16. Oh, we have a new student. 17. She's very pretty. 17. Really? 17. What does she look like? 18. She has blue eyes and long curly hair. 18. Oh, I have her picture. 18. Hi, Danny. 19. What are you doing here? 19. I'm waiting for my cousin. 19. We're going to visit our grandparents. 19. What does he look like? 19. He has short brown hair. 19. He's wearing glasses. 19. Is that your cousin? 19. Oh, yes. 20. Talk together. 20. Talk together. 20. Talk together. 21. 내용을 듣고 따라하기 전에 21.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21. 두 친구가 하는 대화를 21.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What does he, she look like? 21. 지금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21. 남자면은 he, 21. 여자면은 she를 쓰겠죠. 22. 자, 이 does의 모양은 22. 원래 무엇이라고 했죠? 22. 원래는 do였지만 22. He, she 때문에 does로 변형되었습니다. 22. He, she has blue eyes and short brown hair. 22. 자, 이 부분에서도 22.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는 22. 푸른색 눈과 그리고 짧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어 22. 라고 하는데요. 22. 이 부분에서 has도 원래 have였지만 22. he, she 때문에 변형이 되어 22. has 라고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23. 그리고 blue eyes 부분을 볼까요? 24.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23.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나타내고요. 24. 그리고 마지막 문장 24. he's, she's wearing glasses. 24. 안경을 쓰고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25. 여기서 glass 라고 하면 유리를 나타내고요. 25. glasses 라고 복수형을 쓰면은 안경을 나타냅니다. 25. 안경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blue eyes and short straight hair. He's wearing a blue T-shirt.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brown eyes and long straight hair. She's wearing an orange cap. 영어 공식을 펴고 오늘 공부한 내용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July 22nd 7월 22일이고요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 두 번 보기 했고요 그리고 세 단어와 표현 듣고 따라하기 세 단어와 표현일수록 많이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어 책 90에서 91쪽 듣고 따라하는 부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Okay guys, see you next time. Bye bye!